음식물 쓰레기 진짜 안 비웁니까? 제가 그.. 나 무슨 병이지? 그거? 야 병이.. 아니 음식물 쓰레기 하는.. 그냥 싫다고 해.. 아니 임신아.. 아니 이게.. 민혁이 나 보다 보살이었어요. 아니 미주신경 실신하는 그게 있어. 미주신경이라는 거. 음식물 쓰레기 못 버려요. 여러분 실제로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있습니다. 해당 증상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성이 3% 정도.. 그 3%에 걸려서 내가.. 이 병이 되게 민기형스럽고 얄미운 게 뭐냐면 쓰러진 후에 수십초 내 특별한 조치 없이 저절로 회복이 되고 그럼 지금 암들어 쓰러져도 되는 거잖아. 이거 내가 확인할 수가 없어. 너무 집 필요에 의해서 갖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.. 아무튼 아파서 그런 겁니다.